예 바뀐 직으로 주먹장 하는 영상을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용할 비트는 이렇게 도버테일 19mm 짜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엔드밀 6mm 짜리 이렇게 두 개를 사용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바뀐 주먹장 지그가 있고 요게 백라이트로 되어 있는게 있고 이렇게 화이트로 되어 있는 아이보리죠 이런 pc판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계실건데 똑같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그 다음에 이 지금 현재 도버테일이 바뀐 현재 이 지그하고 똑같은 간격을 갖고 있는 지그가 간격 지그가 있어야 되겠죠 요렇게 복사 지그 간격 지그 그 다음에 재료는 19mm 19mm가 되어야 되겠죠 재료가 왜냐하면 도버테일 랄이 19mm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mm 이상은 못합니다 19mm 미만은 가능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9mm 보다 이상 더 큰 거를 하시는 분들은 지그를 별도 주문을 또 하셔야 됩니다 여러 개의 지그를 주문하는게 아니고 요거는 일반 가구를 짤 때 19mm 전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넓은 거 30mm 최대 35mm 까지도 가공이 가능하니까 재료 두께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걸 하실 적에는 회사로 전화를 하셔서 별도 주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도버테일 이렇게 19mm 도버테일랄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자 날을 이렇게 꼽으실 때 막 이렇게까지 올리지 마시고 한 요정도 요 전체 이렇게 기장에서 절반 정도 요정도로 꼽으시는게 좋아요 자 이제 도버테일 14도 날을 이렇게 지금 장착을 했고요 자 재료입니다 19mm 재료를 엮고 예 이렇게 바이스로 꽉 조여줍니다 지금 먼저 주먹장의 암장부를 먼저 할 겁니다 예 지금 재료의 센터점을 잡아야 됩니다 어 지금 재료 폭이 165 네요 그러면 82.5 를 표시하겠습니다 여기가 센터입니다 예 여기가 센터입니다 어 날이 19mm 그러면 반반씩 나눠 줘야 되겠죠 예 저는 20mm 에다가 맞추고 9mm 씩 밀겠습니다 예 19mm 예 그리고 날을 이제 갖고 내려올게요 예 예 그리고 날을 이제 갖고 내려올게요 날이 센터에 들어가게 이렇게 맞춰 줍니다 자 지금 현재 이렇게 맞추면 지금은 장부가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홀수가 되고요 이 재료 폭에 따라서 이렇게 짝수를 맞추시면 이거 보이시죠 여기 한 칸의 가운데에 표시되어 있는 이 표시선이 센터에 맞추시면 이렇게 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짝수와 홀수를 나눌 수 있는 포인트가 이 가운데에 있는 실선입니다 자 지금 이연머신을 쓰시는 분들이 이런 간격지그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쪽 뒤에 게 지워져서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도브테일 지그하고 간격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쪽 끝을 간격을 맞추셔서 전체로 가다가 끝에 가서 간격이 딱 맞으면 이게 자기 지그죠 이렇게 맞추고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쪽 쪽으로 밀을 여시면 됩니다 이렇게 밀을 여시고 이렇게 갖고 와서 센터에 정확하게 날이 센터에 맞춰지면 이걸 이렇게 걸어줍니다 걸었을 때 이 센터가 딱 맞아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그를 고정시켜야 됩니다 렌치를 빼셔서 양쪽 딱 이제 풀고 반대쪽도 이렇게 완벽하게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해줍니다 이제 이연머신은 항상 평잡기를 한번 하고 가공을 합니다 모든 게 직각이 나와야 이리 효율성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2mm를 내려서 평잡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지금 평잡기를 한 위치가 111.8입니다 111.8을 복기 밑에 입력 111.8 우리는 이제 19mm를 가공을 합니다 여기서 19mm가 내려가죠 이렇게 이동 거리에서 19 그 다음에 이동 19mm 내려간 합산된 것 130.8 리미트 밑에 입력합니다 130.8 그 다음에 리미트 활성화 복기하면 평잡기 위치로 가죠 평잡기 위치로 가시고 이동을 누르면 가공 위치로 가는 겁니다 복기 이동 이렇게 도보테일을 반대쪽에서부터 이까지 확 끌고 와버리면 끝단이 잘 떨어지죠 목재가 그래서 내 앞쪽에서 한번 가공면을 치고 반대쪽에서 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번에는 이제 숲장부를 만들겁니다. 암장부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숲장부. 역시 똑같이 재료를 꽂고 같은 위치에서 평잡기를 해줍니다. 자 이제 숲장부 치그를 통합치그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합니다. 이렇게 암장부를 숲장부 위에 이렇게 태워 올리시고 한 두 개 정도 표시선을 만들어 줍니다.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살아 있어야 되고 깎여 나가는 부분들이죠. 이렇게 이렇게 이걸 확실하게 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. 숲장부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6mm 엔드밀을 날을 교체를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6mm 날을 이렇게 날을 교체를 했고요. 이게 지금 스핀들 유도장치 베어링이죠. 봉인데 여기서 베어링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. 완전히 베어링을 제거를 하고 나면 이 베어링이 꼽히는 이 턱이 6mm입니다. 6mm 이 날하고 같은 치수가 되는 거죠. 자 이거를 여기다가 장착을 합니다. 베어링 없이 가는 거예요. 베어링 없이 이렇게 자 날을 내립니다. 날을 내려서 6mm 날을 평잡기 핸 위치와 1대1 맞춥니다. 자 이렇게 이동거리를 0.1로 하시고 0.1mm씩 내리면서 예 지금 1대1이네요. 그러면 113.4인데 0.1mm 빼겠습니다. 113.3으로 113.3으로 이동복귀 예 지금 맞아요. 113.4로 갈 테니까 113.4 자 지금 현재 날을 지금 현재 평잡기 핸 위치에 1대1 되게 제가 지금 맞췄습니다. 지금 6mm 엠드밀 끝단을 우리가 연필 지금 기약이 되어 있는 끝선에다가 맞추고 예 와이축 잠금장치를 잠궈줍니다.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죠. 그 다음에 스핀들 유도 베어링 봉을 밑으로 내려서 역시 여기도 같이 부닥치게 6mm 턱에 딱 저렇게 부닥치게 해 주셔야 됩니다. 자 그 다음에 이쪽 잠궈주시고 이제 풀고 나가도 되겠죠 나가서 여기도 고정을 이렇게 시켜줍니다. 양쪽 다 튼튼하게 저는 지금 이렇게 여기 왔다 갔다 이렇게 내 전후로 왔다 갔다 하는 쪽에서 내 쪽으로 최대한 당겨서 고정을 했습니다. 내 쪽으로 완전 당긴 상태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싹 당겨 봅니다. 이렇게 14도 경사가 되어 있으니까 14도로 움직이겠죠 이렇게 당겨 보고 반대로 넘어가서 또 밀어봅니다. 자 카메라로 정확하게 이쪽 좀 찍어주세요. 이게 양쪽으로 넘어가서 지금 연필금하고 1대1이 되는 손상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걸 찾는 게 지금 이제 이 녀석이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. 이렇게 이쪽으로 가면 굵어지고 이쪽으로 올수록 얇아집니다. 저는 조금 지금 현재 한 5mm 정도 당겨서 한번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. 조금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1mm만 저기로 밀게요. 이 정도 같으면 작업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해 맞춰서 한번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. 지금 이 정도로 이렇게 날이 연필금으로 올라 탔죠. 이렇게 올라 타는 게 정상입니다. 왜냐하면 암장부가 만들어져 있는 걸 올려놓고 금을 껴기 때문에 연필선은 바깥쪽으로 그어지니까 올라 타는 게 맞습니다. 이렇게 세팅이 됐습니다. 이제 나무 두께가 19mm니까 이동 거리에서 19mm를 입력을 하시고 이동을 하겠습니다. 19mm 내려갔으며 이쪽에서 바닥에 놓고 유도봉을 놓고 살짝 들어 올리고 꽉꽉 잠가줍니다. 자 그담에 모터를 돌리고 그담에 모터를 돌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사다리불로 이렇게 가공됐습니다 자 이제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딱 안 맞을 수도 있죠 만약에 크다면 내 앞쪽으로 만약에 안 들어간단 말이죠 만약에 크다 그러면 이 녀석이 내 앞쪽으로 올 때마다 숫장부가 작아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너무 흘렁하다 이럴 경우에는 뒤로 갈수록 숫장부 사이즈가 커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밀어 보겠습니다 자 클로즈업 해가 찍어주세요 지금 보면 1mm 정도가 안되게 약간 숫장부가 작습니다 이럴 때는 이 녀석을 풀어서 내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땡기면서 0점을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세팅을 하고 계속 반복 가공을 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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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